Q. 성시경 10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형 박수 한번 치시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왜왜왜 2절 부렸냐? 가수 성시경씨가 직접 자기 이름을 내걸고 만든 경탁주 10위도 오늘 테이스팅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형 저 이거 진짜 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좀 치열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저는 바로 시도를 했는데 첫날 들어가자마자 서버가 터졌고요 저는 이제 둘째 날 구매를 성공했는데 그때도 서버가 터졌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된거에요 워낙 이제 그 오픈런에 좀 단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체감상으로는 형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제일 사기 힘든 그 일여편주 소주보다 더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박재범님 원소주에 이어서 드디어 성시경님이 또 이렇게 전통주인 탁주를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만들게 됐는데 유명 셀럽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전통주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 좋은 일 아닌가요? 기대가 되는 게 나도 연예인들과 관련된 술이 우리가 몇 개 있었잖아 원소주나 버터맥주 그분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는 없잖아 성시경님은 많은 분들이 다 알잖아요 술을 너무 사랑하고 애주가 아닌 거를 알잖아요 이런 연예인이 만든 술이라서 더 개인적으로 기대가 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전통주들 이름을 걸고 나왔던 술들보다 약간 더 무게감이 있는 느낌? 유명 셀럽분들이 계속해서 술을 내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통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형 경탁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형 디자인 어떤가요? 심플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괜찮지? 되게 신기한 게 형 얘가 500ml에요 보통 이제 탁주들이나 막걸리들이 750ml로 많이 나오는데 아담하니 좀 매끈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탁주를 사면 이런 카드가 와요 침필? 제가 봤는데 침필까지는 아니고 침필 복사 사인까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 간다 그래야 되나? 내가 좀 보증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뒤쪽에는 이제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어서 요런 것도 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경탁주는 12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두 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2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탁주치고는 이게 절대형 저렴한 가격이라는 도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특별히 이게 뭐 비싸다라고도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확실한 거는 좀 프리미엄 라인 쪽에 속한다 요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게 지금 원재료명 및 함량을 보면은 합성 감미류라던가 아스파탐 이런 걸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성시경 님의 이 영상을 봤는데 그분 영상에서 진짜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맛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 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 가구가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에도 굉장히 이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내 이름값만 빌려주고 판매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맛을 보도록 할 거고요 형 제가 이 카드에서 보여줬던 거 맨 밑에 보면은 하우트 드링크에 첫 잔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먹어보고 둘째 잔은 얼음이랑 함께 먹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테이스팅을 해서 함께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아 형 근데 얘는 엄청 묵직해요 형 따르는 거 한번 봐요 오 엄청 묵직하다 묵직하고 그리고 입자가 엄청 곱게 되어 있네요 따를 때부터 뭔가 좀 남다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그런 막걸리입니다 점도가 꽤 느껴져요 그러면 경탁주 향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할까요? 아 참외향이 엄청 많이 난다 이게 약간 치즈향도 많이 올라요 블루치즈나 이런 느낌이 강하고 그것보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점성이 엄청나요 이 점성만큼 향도 음직도나 인텐스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따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우유처럼 따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향도 굉장히 그런 밀키한 느낌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향은 진짜 완전 참외 냄새나요 저는 이만큼 참외에 가까웠던 술은 없었던 거 같아 한 햄 냄새도 나지 않아? 짭조롬한 그런 냄새들? 그런 것도 같이 나는 거 같아 요즘 이런 게 트렌드인가? 막 곡물을 넣어서 치즈나 햄이나 전통주에서도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단향과 짠향도 잘 올라와요 단짠의 느낌도 잘 올라오고 향해서 향만 치면은 미스키에 콧걸리 섞어놓은 듯한 복합적인 향미가 올라오는 거 같아요 맛을 보도록 할까요? 짠! 달달하니 맛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 12도다운 알코올감도 살짝 있어주면서 굉장히 입에서 인텐스 있게 쫙쫙 눌러주는 맛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맛은 단맛이기는 해요 산도는 굉장히 많이 절제가 되어 있고 단맛이 많이 나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게 나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찹쌀떡 먹고 난 거 같아요 쫀득함이 입에 남아있고 찹쌀가루들이 입 안에 막 남아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막걸리들이 입에 잘 달라붙어 있고 엄청 추위한 느낌이에요 쫀득거리는 느낌 질감이 너무 좋고 단맛도 너무 좋아요 과실 단맛도 잘 나는데 파쇄 단맛도 잘 올라오고 퀼일하는 느낌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형은 약간 추천 안주에 치즈가 같이 들어가 있었었나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캐치를 해서 추천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트렌디한 막걸리들의 굉장히 특징인 것 같은데 참외 멜론 같은 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얘도 그 사이에 형이 말했던 굉장히 독특한 요소들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슬라이스 치즈를 현에 올려놓고 마시는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는 젊은 층들이 싫어하기 어려운 술이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맛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누룩이나 이런 향들이 굉장히 좀 적게 놔줘서 상당히 접근성이 되게 용이한 술입니다 바디도 되게 좋고 되게 부드럽고 애프터도 엄청 길고 저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페어링도 너무 하고 싶은데 페어링 안에서 충분히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만한 술인 것 같고 페어링도 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기는 해요 맛있네요 진짜로 생각외로 세게 요구르트처럼 단맛이 많이 퍼지는데 많이 달달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얼음을 넣고만 살짝 풀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형 그러면 이거 얼음 한 번 넣어서 먹어보자 성시경 님이 얼음에 녹여 먹으면 진한 발라드 맛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조금 녹여가지고 어 됐다 얼음 지금 살짝 녹였는데 이거 한 번 맛을 보도록 하죠 짠! 오!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무조건 별로가 될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마음속에서 깔고 갔거든요 아니네요 얼음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물론 많이 안 녹은 것도 있지만 얼음을 질감이 여전히 단단해요 엄청 좋고 뭔가 아까는 이 위쪽으로 쭉 퍼졌으면 지금 이 아래쪽으로 뭔가 확 퍼지는데 또 다르게 좀 재밌어져요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느낌인데 저는 약간 지금 무슨 느낌까지 나냐면 이 단맛이랑 과실량들이 터져서 약간 처음에 들어올 때 살짝 풍선껌 같은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한 번 팡 터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좀 새로운 느낌이면서 되게 좋은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이거 바디는 좀 당연히 풀리는데 치즈가 엄청 살아서 스모크 치즈 알지? 버터 이제 약간 갈색으로 기분이 엄청 나요 그래서 이거 저는 약간 이쪽 느낌으로 즐기시고 싶으시면 얼음을 넣어서 먹고 조금 더 과실이나 바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으시면 그냥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전 진짜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얼음 넣었을 때 별로일 것 같았는데 이거 신기하게 진짜 저거는 약간 치즈에 꽂혀있는데 지금 얼음이 들어가니까 목 뒤쪽을 건드려주는 스파이스함도 조금 더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치즈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그 느낌까지 나요 가벼워지면서 치즈해지니까 되게 좋은 파마산 치즈라든가 이런 느낌도 많이 올라오고 이거는 진짜 취향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솔직히 퀄리티다 진짜 아니 가격도 형 한 개이면 14,000원인 거잖아 난 이 정도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식전주로 먹을 때는 얼음 없이 식사를 할 때는 약간 얼음을 넣어서 풍부한 치즈향과 좀 더 좋은 응용품으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대보다도 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형과 함께 경탁주 12도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형? 연예인분들의 이름을 달고 나온 그런 툴들이 맛이 없진 않았는데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하는 건 없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또 사먹을 퀄리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괜찮을 것이다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성식이 형님이 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미식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그의 이름과 무게감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술을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형 소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기대가 절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형과 함께 경탁주 12도 테이스팅 한번 해봤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안녕